안녕하세요. 재미아가 호피탐소 왔습니다. 오늘 또 좋은 호피가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좋은 호피가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호피가 좋기는 않지만 또 이렇게 한 점을 보여드립니다. 또 여기도 한 점이 있네요. 이렇게 보면 잘 안 모르겠지요. 그래서 호피답니다. 호피가 있어서 잘 몰라요. 호피가 좋습니다. 호피가 좋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호피 탐석으로 많이 오셨네요. 우리 술라맛이 또 한잠 했는데요. 제가 깨끗이 모욕해서 보여드릴게요. 또 깨끗이 깨끗하게 또 문이가 또 나오네요. 너무 예쁜데 어두운 빛까지 나네요. 밝은 빛까지 나면 더 멋있을 텐데 어두운 빛까지 나고 좀 칙칙하네요. 여기서 또 우연히 우리 구독자님을 뵙네요. 진짜 반갑네요. 진짜 반갑네요. 서울에 있다가 대전에 있다가 왔다고 합니다. 네 그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호피는 제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탐석을 했답니다. 미색 호피를 탐석했는데 진짜 색깔이 아름답고 곱네요. 제가 또 했답니다. 이것도 때가 있어서 할지 깨끗이 씻으면 아름다운 호피가 또 될 겁니다. 아따 색깔 그냥 죽여주네요. 죽여줘. 이거 판이라고 그냥 힘들었겠네요. 그렇게 내 보고 보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